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엔드게임 개봉하는 날이에요. 상추들과 영화 보러 가지롱. 소풍 전날 잠을 못 이루는 아이처럼 잠을 설쳤어요. 영화를 보는 기대감도 되게 컸는데 상추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오며 가며 행사나 어디 방송에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반갑습니다. 저 상추예요.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런 거 빼고는 공식 서성에서는 첫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약소하지만 선물도 준비를 좀 했거든요. 오전 6시 14분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하면 또 이른 시간인데 아침인데도 나름 이렇게 샷스 입어줬지 않겠습니까? 샷스! 조금 차려입어봤습니다. 머리도 있어요. 원래 아침에 가면 무조건 모자 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 개봉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분을 선정을 했는데 한 300여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거의 30대 1의 경쟁률을 뚫으신 거죠. 항해사 하시는 분인데 배 떠나시기 전에 영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캐나다 유학생인데 아직 영어를 잘 못해서 캐나다에서 보면 자막이 없으니까 엔드게임을 보고 나가신다고 하는 열혈 마블 팬도 계셨고 여자친구랑 6주년인데 여자친구가 6주년 날 엔드게임을 직장 동료들이랑 보러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 배신감에 나는 형님이랑 봐야 되겠다. 연차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40대 형님 와이프도 상추여서 허락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최대한 다양한 분들을 좀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장 큰 에피소드는 오늘 10분이 아니고요. 11명입니다. 당첨자 명단에다 이승민 님을 써놨는데 아 몰랐어요. 이승민 님이 2명이었어요. 표를 한 장 더 끊었습니다. 선물도 하나 더 준비했고요. 11분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7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게 될지 아니면 결석이 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가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스포오면 아주 실감나는 감상평 한번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너무 궁금하고 오늘 진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으으 얼마나 재밌을까 하하하하 상추를 만나는 곳 100m 전 영화관 들어가기 100m 전 내가 오늘 1반가 여기 지금 주차장 보십시오. 주차장에 차가 1도 없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3분 선물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무겁게 들고 있어요. 안 깔아져주지. 이따가 고기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7시 30분 시작 5관 5층에서 과연 1반은 누굴지 제 시간 안에 11분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영화 관람을 할지 지켜보시죠. 시킨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돈 많이 썼습니다. 진짜. 오늘 1등 상추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직 항해사 휴가 기간 중 휴가 기간 중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엔트게임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엔트게임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엔트게임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 4월 24일 생일 휴가 기간 중 안 힘들어요? 지금도 배 새로 탈 때마다 멀미하긴 하거든요. 아니 항해사인데 배멀미 하는 거 너무 웃긴데. 우리 소우 씨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쉬니까 좋아요? 아니면 또 일하고 싶어요? 계속 그냥 되고 싶어요. 유튜브 같은 건 동영상에 데이터가 많이 먹어서 한구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열혈 구독자는 아닌데? 요즘 동영상에 배트맨 아머리 4종이 있을 때 그거 보고 한 번 질렀어요. 100만 원. 아이 미개봉. 미개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원주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학생이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7시에 한 분, 두 분,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 오셨고요. 너무 소름 끼치는 것은 이승민 님 두 분이 안 왔습니다. 이 녀석들 두 명이 안 왔는데. 원래 7시 10분까지 집합이라고 해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고맙습니다. 이승민 님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연을 해서 이승민 님을 뽑았어요. 근데 이승민 님이 고맙습니다. 제가 당첨돼서 그래서 제가 뒷본을 조회해보니까 이분이 되셨어요. 오늘 깍두기 느낌으로 온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표를 따로 한 장 따로 드릴 거예요. 따로 저쪽에서 보신 거예요. 정답이고 저희는 다 뭉쳐서 같이 볼 거고요. 들어오는 것을 몰라서. 왜 여기 있었는데 왜 들어와서. 저조로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브이로그도 좀 자주 봤었고. 그거 혹시 패러글라이딩 봤어요? 패러글라이딩도 봤고 애들을 춤추는 동안 봤어요. 진성 상축으로.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그 친구가 너무 저희랑 같이 보고 싶다고 오겠대요. 오면 내가 끊어주려고 했거든. 안 왔네. 지금 현재 7시 5분. 이제 방금 딱 6분 됐거든요. 7시 10분까지 모여달라고 공지를 했는데 전원 출석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이렇게 기분 좋았습니다. 역시 상추분들 너무 약속도 잘 지키시고. 외모로 뽑은 게 아닌데 하나같이 다들 또 이렇게 출중하신 분들이 또 모이셔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가볍게 그래도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들 또 마블 팬이지 않겠습니까? 마블 여기 캐릭터들 히어로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죠? 스탠리. 정답! 그래서 제가 스탠리의 그런 일대기를 담은 책이 있어서 그게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마블맨이라고 스탠리 이 책인데요. 이거 제가 한 권씩. 와 내가 저 이승민이 때문에 한 권 더 구하느라고. 내가 이제 내 책이 없습니다. 내 책이 없고요. 한 권씩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하나씩. 네. 아 이거 하필이면 내가 책 선물을 가져와서 못 먹었습니다. 눈치 올게. 엔드게임의 스탠리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까메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피규어를 드릴까? 뭐를 어떤 걸 선물을 드릴까? 엄청 고민하다가 관련된 책을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오늘 가슴에 꼭 안고 관람하세요. 팝콘이랑 콜라도 제가 사드릴 건데 와이프가 딱 카드 주시더라고요. 아 자꾸 존댓말 하게 되는데. 하하하하 콜라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게 3시간입니다. 3시간.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섯. 잠시만요. 제가 주문해볼게요. 편하게 얘기 나누고 계세요. 얘기 나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원TV의 가장 큰 장점은 피규어나 레고 그 자체가 아니라 무언가에 되게 열중하고 계시는 이상원님의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 이상원님 아주 사랑합니다. 아 왔네 왔네. 당첨은 안 됐는데 같이 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오면 내가 표 끊어주려고 나 기다렸어. 아까 왔잖아. 6시 안 오고 10분인가 왔잖아. 네 그때 왔어요. 엄청 일찍 왔는데 근데 나 왜 안 할 줄 알았어? 아 친구가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준비해가지고. 고마워요. 가만히 가자. 일로틴. 일로틴. 3,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오케이? 하아 나 너무 긴장한데 어떡해. 나와서 바로 스포일러 없는 관람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어땠어요? 화장실이 생각 안 날 정도. 몰입감이 엄청 됐어요. 못했어요. 여운이 많이 났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생각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고 마블 팬이라면 정말 감동받고 울컥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블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음료수는 드시지 마시고 화장실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밌는 멋진 장면들 정말 많았고 무겁불겁한다는 장면들도 많았어서 정말 좋게 봤다는 것 같아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흐름 전개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세 시간이 진짜 제 인생에서 굉장히 값진 시간 중에 정말 이제 손꼽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물 두 편을 다 보시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 보시고 엔드게임 보시면 사실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앞에 영화 전주행 하시고 보시면 그 감동은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 웃음, 감동, 슬픔 다 있었습니다. 종합선물 세트라는 느낌이 맞고요. 저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단체로 가려고 그래서 층피해서 사실은 울음을 많이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많이 터졌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엔드게임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깨알 복선들 정말 그 MCU 영화들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맞춰진다고 깔아놓은 복선들 깔아둔 민밥들이 여기서 다 맞춰지는데 진짜 소름이 소름이 소름은 거짓말하나 한 열 번은 노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를 찾아내시는 깨알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엔드게임 어떤 선물 가져올까 고민했었는데 스탠리에 관련된 책을 드렸었는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영화에서 스탠리의 까메오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 아쉬움을 조금 달래고자 여러분들에게도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열 권 정도 더 보내드릴 건데요. 댓글에 요렇게 갈로 치시고 스탠리 또는 더 마블맨 치셔서 본인의 메일 주소 쓰시고 절대 스포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댓글 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열 분에게 더 마블맨 스탠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댓글에 신청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 어벤져스 엔드게임 우리 상추들과 아주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스탠리 고맙습니다. 엑셀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확인해보죠. 저의 정신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확인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